각 회사 선생님들 중에 1번 치고는 저는 나무 위키 같은데 정보가 별로 없어요. 저는 그게 사실 마음에 들거든요. 왜냐하면 내 수업 듣는 친구들, 나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 안 하는구나. 그러니까 난 내가 되게 SNS나 커뮤니티 하지 말라고 말리잖아. 커뮤니티 하지 마라. 거기서 나 홍보 안 해줘도 된다. 누가 내 욕하고 하들랑 댓글 달지 마. 뭐하러 여러분들 손 더럽히고 눈알 더럽혀. 그냥 놔두라고. 그냥 그리고 그런 말에 휘둘리는 애들은 안타깝지. 안타까운데 그냥 나한테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워낙 덕하게 얘기하니까 상처받고 안티가 됐을 거야. 그 안티도 애정이야. 처음엔 나한테 기대려고 했는데 내가 공부 안 할 거면 꺼져 그랬겠지. 공부 안 할 거면 꺼져. 그래서 내가 너무 싫어졌겠지. 그래 다 나의 업보야. 그러니까 내가 욕먹는 거 괜찮으니까 커뮤니티에 내 편 들어줄 필요 없어. 그래서 실제로 내 욕이나 나에 대한 질문에 댓글이 없어. 만약에 제가 바이럴이나 알바 같은 거 쓰면 그런 데부터 달려 있겠죠. 없잖아요. 근데 누가 내 칭찬하잖아. 그럼 알바래. 칭찬할 거면 욕에다가 방어 댓글을 달겠다. 그치. 어쨌든 저는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무익기에 몇 개의 정보가 있긴 해요. 근데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연구실에서 아예 달아버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. 되게 홍보성이 느껴지는 것도 있어. 근데 난 진짜 찐이더라. 거기에 올해에 들어서 단 한 줄이 추가됐거든. 단 한 줄이 입 안에서 세워나간 거야. 누구니? 누가 나무익기에니? 거기다가 이것도 되게 귀엽게 쓸 수 있잖아. 어릴 적 주사는 뭐였다고 한다. 라고 과거용으로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분명 그랬잖아. 나 30대 돼서 술 안 먹는다고. 근데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지금? 주사는 신발을 벗는 것이라고 한다. 설명문이야? 설명문이냐고.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도 허구한 날 그러고 있는 것 같잖아요. 저 진짜 20대 초반에 한 짓을 진짜 그걸 그렇게 써놓으면 너무... 자 작성자 어릴 때라는 말을 좀 추가해 줄래요? 네. 지우는 것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을게. 그래 뭔가 나무익기에 노잼이어서 재미를 한 스푼 해주고 싶었던 건 알겠는데 좀 그럼 재밌게 써줘. 어릴 때라고 좀 해줘.